남해안엔 해파리주의보가 해마다 내려질 만큼 중국발 독성해파리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사뭇 달라졌는데요.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내려졌던 해파리주의보가 올해는 아직 한 차례도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개체수가 줄어든 이유를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동중국해 북부해역, 배에서 그물을 내렸다 올리자 그물망이 터져나갈 듯 해파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2m까지 자라는 강한 독성의 노무라잎깃 해파리입니다. 지난해 부산에는 노무라잎깃 해파리주의보가 7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90일 동안이나 이어졌고, 쏘인 사람만 2,694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립수상과학원 조사단이 지난 5월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노무라잎깃 해파리 유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했더니 지난해보다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 뒤인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연안에 얼마나 유입됐는지 살펴봤는데 지난해보다 8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파리는 중국 연안의 환경에 따라 성장률과 유입량이 달라지고 통상 5월부터는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는데 올해는 중국 연안에서의 해파리 발생이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지가 양자강 연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해파리가 적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중국 보고서에서도 해파리가 적게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소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생태조사를 통한 수온이나 연분 등 환경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기원지가 중국 연안인 탓에 조사가 어렵고 중국에서도 자체 조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전북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 해안에서는 파란색 풍선처럼 생겨 호기심에 만졌다가 쏘이는 작은 불해간 해파리 출현이 잦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상과학원은 해파리에 쏘일 경우 반드시 깨끗한 해수나 식염수로 씻어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